군대에서 휴가짱 받으려고 장기자랑해서 마돈나돈나 엄청 열심히 쳤던 기억이 납니다. 휴띠 덕분에 휴가 3박 4일 갈 수 있었어요. 아유 또 저희 작가님께서 마돈나만 쳐달라고. 한 번 보여주세요. 아유 같이 쳐야죠. 살짝만 아까 살짝만. 하나 둘 셋 넷. 나 떴나 떴나 모두가 핫 핫 어. 예 앉아서도 가능. 덥네요. 아이고 대승볼락 진짜 덥네. 지금 이거 듣고 계신 선배님 많이 피곤하시죠. 전현미가 깨워드릴게요. 헐스로. 헐스의 시원함에 과일 맛과 비타민 C까지 정신이 번쩍 들지. 나를 깨우는 시원함 헐스. 헐스 맞고 정신 차려 이글들에. 10년 배운 영어. 라이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준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You are my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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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어 어 어 마이 보이들. 명곡이죠. 샤이보이. 그렇죠. 전국의 샤이보이들 다 일어났잖아. 이 노래 de Sick. 아 그리고 그 노래도 해주시면 안 돼요? 예쁜 나이 25살? 근데 그건 노래라고 할 게 없는 게 예쁜 나이 25살 예쁜 나이 예쁜 나이 제가 이거 녹음실에서 얼마나 민망해하면서 이걸 더빙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반가운 걸그룹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걸스데이, FX, 미스에이 진짜 걸스데이 그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반짝반짝 슬쩍슬쩍 바라보지마 반짝반짝 내 입술 바라보지마 좋아하는 우리 스타일 멀어질까 봐 아 그 노래 신나지, 귀엽지 중간에 또 지은 씨도 뭐 하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이렇게 막 부르시면 엄두가 안 나네요 이 텐션 엄두가 안 나네요 아니야 FX 노래도 좋은 노래 많잖아요 아 FX 노래 너무 좋죠 전 첫사랑니 진짜 좋아했어요 안녕 한 번쯤에 날 들어봤겠지 너의 사랑니 난 누에삐요 어 누에삐요 나나나나나 아 네 다른 거 그냥 약간 거봐 우리 원래 이런 분위기에요 제가 창피해요? 작가님이 지은씨 호성씨가 창피해요 라고 다이렉트로 써주셨어요 창피하냐고 아 우리도 많이 따라해서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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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백설공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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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다 미쳐내가 요리요리 착하다 그럼 내가 아 창피하냐고 이제 왜 이제 리벌브도 안 넣어져 선생님 리벌브도 안 넣어져 그만하라고 에이 그만 하늘을 나는 굽겠다는데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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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love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니까 다른 남자완달 나 뻔한 사랑은 싫어 Come to me 제발 잊어버려 Me no me 오늘 밤 매일 밤 자꾸 네 생각만 나는 그대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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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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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게로 무버 미쳤나 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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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hopefully Empire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